집에서 장어 손질법 몸보신하려고 장어 큰 것 두 마리 사왔어요. 냄새 제거하려면 장어 흰 부부 점액을 제거해야 돼요. 점액을 제거하려면 칼로 하얀 부분을 긁어내야 돼요. 점액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긁어보면 이렇게 나와요. 깨끗하게 보이지만 긁어보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답니다. 긁어낸 후 흐르는 물에 헹구어요. 장어를 흘러내리면서 점액을 완전히 씻어내야 돼요. 이렇게 씻은 장어는 구워도 냄새 절대 나지 않아요.